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랜만에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자, 69년생이면 올해 출생 닭띠네요. 공천 받아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번에 3대 때 좀 많이 힘들었네요. 자기가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시비, 후설, 망신수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올해 상반기에 이분 입장에서 뭔가 상을 받는다거나 대중들한테 박수를 받는다거나 자기가 하고 있던 분야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부각이 된다거나 인정을 받는 그런 형국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일단 좋은 일이 많겠다. 근데 이번 3대 때 이분이 진짜 많이 흔들었다 그래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사람들과의 아픔과 상처도 많았고요. 이 사주가 외모적인 부분을 모르겠지만 기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려요. 올해 55세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은 소녀같은 어린, 여린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조금 상처가 많은 그런 의미예요.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옆에 누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사주 감정에 대한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주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주학적으로 보면 가을, 이제 가을에 이렇게 태어난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가시를 주렁중 달고 있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가시를 이제 먹기 위해서 주변에 동물들도 모이고 식물들도 모이고 대중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팔자라서 어디에 가든 이 사람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굉장히 도화살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나무가 금간이 약해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몰고 다니는데 역마살의 사주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망망대를 떠돌아 달려야 되는 사주고 기근이 없는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서 내 마음은 항상 외롭고 허전하고 내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공허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서적인 우울감을 잘 이렇게 극복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돈을 항상 돈이 많은 사주거든요 이 사주도 왜냐하면 가시를 주렁주렁 갈고 있는 사주니까 근데 내가 하고 있던 전문분야 외의 일에 사업에 손을 절대 대면 안 되는 사주입니다. 투자도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노력해서 벌은 돈만이 내 돈이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이분이 지금 오셋인데 40대에 금전수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말려 눈세는 좋아요. 지금 오셋인데 50 중반부터 60살까지 좋은 운기가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여성질환 쪽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보여요. 유방이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잘 쓰셔야지만이 말년에 컨디션적인 변화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이 자기 몸을 좀 혹사를 하는 것도 있어요. 공백이라든가 정적이라든가 가만히 있는 거를 굉장히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움직여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주라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활력적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들을 막 꺼지면서 억지로 억지로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좀 쉬엄 쉬엄 하면서 꼭 해라 라고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해는 좋은 운기고 그런데 내년에 조금 망신수가 한 번 더 다시 들어요. 내가 하고 있던 분야라든지 사람들의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운기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들어오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조금 꺼리직하면 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사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료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분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네네네. 결혼의 운기가 혹시 들어와 있다는 건지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흔히 하는 말로 여자분이신데 남자를 머리 위에 이고 살 수가 없는 팔자예요. 만약에 결혼을 하신다면 이혼수가 분명히 드는 사주고요. 혼자 사신다 하면 그나마 차라리 그런 풍파는 없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지 않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한 올해 55세이신데 57세쯤에 조금 늦은 나이나마 이때 한 배필의 인연이 든다 하시니까 만약에 하실 계획이시라면 57세 이때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